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 거기에 39쪽 있죠? 39쪽의 경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국가가 뭐예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 이 법의 목적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받으려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금을 받으려고 세금을 받으려면 공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부에 어떤 내용이 써 있어야 되냐 어떤 내용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되냐면 일단 뭐예요? 소재 충청남도 서천군 땅번호 지번 있죠? 지목 면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도면에는 경계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경계계예요 그럼 1번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서로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선이에요 자 한마디로 경계는 지적공부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 페이지 뭐예요? 페이지 39쪽에서 이 경계라고 하는 개념은 자 이 경계는 도면상 자 도면상 도상상의 도면상의 경계다 도면상의 경계다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다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도면상의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는 하나가 하나가 이 하나가 두 뭐예요? 두 필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경계는 하나다 그럼 도면상의 경계는 경계는 하나인데 물론 거기 자 동그라미 이번에 그렇게 썼어요 지적법상 지적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이 너무 말이 길으니까 공간정보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적이란 우리가 지적 파트를 배우니까 그냥 지적법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이 정한 단위의 일필직 구획선을 의미하며 이는 지상후에 구획된 선이 아니라 공부상에 등록된 선의 도상상 도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도면상의 경계다 그러면 일단 경계에 관한 원칙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법이 경계 국정 국가가 정하고 경계는 직선이고 경계는 이게 하나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시작하니까 경계에 불반으로 치이고 축적종대예요 일필직을 구획하는 경계가 축적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됐을 때는 우리가 축적이 커야지만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축적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축적이 큰 걸로 한다 축적종대 원칙이다 뭐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얘기니까 자 베이스에 깔고 이해만 해주잖죠 근데 이제 쌍가루 3번에 갑자기 지상경계가 나왔어요 자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었죠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작년 시험에 나와서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중요해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이건 별표합니다 쌍가루 3번 별표하시고 왜 지상경계라는 단어가 등장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쌍가루 4번을 이제 먼저 보면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 그래서 1번 그렇게 쓰였죠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자 그 밖에 그에게 나누는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을 표시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경계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경계라는 게 하나가 하나가 두 토지를 뭐예요 공통적으로 뭐하니까 작용을 하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사인과 사인들은 이 사인과 사인들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땅지자 윗상자 이렇게 지상에 살아요 이 땅 위에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뭐예요 경계 다툼 문제가 생기다 하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뭘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죠 민법 공부하니까 이웃인자 상림관계 상림관계를 배우세요 다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오승과 한옹군에서 뭐예요 그 그 감나무 그 감나무 옆집 정승의 감나무 뭐가 감나무 가지가 넘어오니까 자 오승군이 쪼오승 감나무를 쳐갖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집 찾아갖고 뭐예요 창호집 문을 뚫어갖고 이게 대감리팔입니까 내팔입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림관계 다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범죄에서는 어디에 그런 뭐예요 상림관계 민법을 상림관계를 빌려서 분명히 법에는 도면상의 경계니까 사람이 지상 위에 살다 보니까 다툼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어떤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툼 하니까 그 당신들이 만약에 집을 짓고 살게 되면 뭘 세우라는 게 이거 이 담장을 세워라 담장을 이렇게 담장을 이 담장을 세워갖고 서로 뭐하지 말라는 게 이거 요즘은 뭐예요 그냥 다툼한다고 욕이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칼불림도 하고 뭐예요 그러죠 심각하더라는 게 자 그래서 지상경계라는 개념을 민법의 상림관계 개념에서 빌려와갖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런 뭐예요 법에서 정해놨어요 이렇게 담장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많이 왜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탑이나 전이나 이렇게 뭐예요 논이 있으면 여기다 뭐라고 뚝 있죠 뚝 뚝을 세워라 뚝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논뚝길 같죠 논뚝길 논뚝길 있잖아요 논뚝길 그래서 전에 언제 누구예요 원빈이 어디에서 거기 정선인가 어디에서 무슨 저기 뭐예요 이런 뚝뚝길에서 뭐예요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그거 모방해서 막 하고 그래갖고 아예 그걸 뭐 다 그냥 싹 그 저기 없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뚝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지상경계를 갑자기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요 갑자기 도면상의 경계를 했는데 지상경계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 그래갖고 다툼을 뭐예요 다툼을 국민들이 다툼하니까 지상경계라는 개념을 만들어갖고 지상경계에 뚝이나 담장을 설치해서 구조물 중에 뚝이나 담장을 설치해서 경계를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여기 지상경계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할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그랬죠 근데 다만 이제 거기 1, 2, 3번의 경우 출시세요 1, 2, 3번의 경우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중에 소유자가 뭐 할 때는 다를 때는 아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슨 경계 지상경계에 관해서 자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예컨대만 아니게 뭐예요 자 연조때는 토지 사이에 A라고 하는 땅이 있고 B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두 땅이 뭐가 없어요 자 높낮이가 없다 아니게요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이 구조물의 뭐라고 중앙을 뭐예요 중앙을 이 A토지와 B토지의 뭐예요 경계를 삼겠다 아니게 그 다음에 만약에 높낮이가 있어요 A땅과 B땅의 높낮이가 있죠 그럼 구조물의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하단부가 뭐예요 하단부의 지상경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을 보시면 연조때는 자 붙어있는 토지 사이에 고조가 없죠 없는 동그라미 시구 없으면 중앙에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뭐예요 자 중앙이라 그랬는데 구조물의 뭐예요 하단부 구조물의 상단부나 하면 틀리고 중앙에 그 다음에 고조가 있죠 있는 동그라미 시구 하단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도로고등 절체된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뭐예요 도로와 뭘 만들기 위해서 이 도로와 구고 구고는 또랑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랑 물이 흘러가야 되죠 그럼 이제 이 구고를 판라면 뭐예요 꽃갱이로 이렇게 파잖아요 이 파면 이제 파게 되면 자 경사면이 있죠 절투되어 깎인 절토 깎인 면 그 절토 깎인 면에 경사면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절투된 경사면에 그 자 절투된 도로고등에 절토했다는 건 뭐예요 그 팠다는 거예요 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절투면의 부분의 상단부니까 절투된 경사면의 상단부 깎은 절투면의 상단부 깎은 절투면의 상단부 있죠 물이 흘러가니까 여기까지가 구고고 여기까지가 도로예요 그래서 경사면의 상단부다 경사면의 상단부다 경사면의 상단부다 자 뭐로 하라고 중앙으로 하라고 하는 게 하단부로 상단부로 하라고 하면 뭐예요 거의 따른다 아니게 그래서 시험문제 나올 때 연접되는 토지사의 높낮이가 없던 경우에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뭐예요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중앙으로 한다 그럼 틀린다는 거죠 비록 원칙은 중앙이지만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르다면 그 소유권에 따른다 그렇게 얘기 나와있지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토지와 해면수면에 접혀있죠 해면수면에 접혀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이게 바다라면 자 우리가 뭐예요 밀물 썰물이 있죠 밀려오니까 밀물이에요 썰물은 왜 빠져나가면 썰렁하죠 그게 썰물이에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읽을 거 없어 밀려오니까 밀물이에요 완전히 밀려서 완전히 찼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최대 만조예요 최대 뭐라고 만조이다 최대 만조 근데 만약에 뭐예요 물이 있죠 유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있죠 그건 최대 만수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최대 만수이에요 만수위 최대 만수위다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재방에 편입돼서 바다를 밀입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매립을 했다 치게 되면 새로이 뭐가 생겼어요 자 토지가 새로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 A라고 하는 땅하고 이 재방이라고 하는 땅하고 지상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바닷물이 찬다면 여기까지 차니까 차죠 이게 포인트죠 그럼 사람 만약에 사람의 머리가 있고 목이 있으면 이게 어깨 부분이겠죠 그럼 이쪽은 뭐예요 이건 육지고 이쪽은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 바깥쪽 뭐라고 어깨 부분이에요 어깨 부분이다 어깨 부분 어디 가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세요 교수님 쉬는 시간에 오셔갖고 수업 시간에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오셔서 질문하시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안쪽 아닙니까 이쪽이 바깥쪽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마침 그분이 아마 그 파란색 양복을 입고 계시고 그래갖고 아마 직장인인 거 하시는데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혹시 저 그 말은 보이냐고 어? 바다의 왕자 왜냐면 이 바다를 안쪽으로 생각하고 이쪽을 바깥쪽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건 뭐예요 바다의 왕자지 예? 그러니까 항상 이게 육지예요 사람이 사는 육지니까 저쪽이 뭐예요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이죠 어? 헷갈리면 안 돼요 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이게 바다니까 바깥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험문제 나오면 이제 우리 작년에도 나왔지만 이 바깥쪽을 안쪽으로 바꿔요 최대를 뭐라고 이 최대를 어 최소로 바꾸고 어? 아니면 뭐예요 제일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헷갈렸던 게 평균 평균수면 있죠 평균 평균해수면 평균수면 이 평균이라는 단어 절대 우리가 우리 법은 궁극적으로는 세금 받는 세금 받는 거예요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금을 평균적으로 받지 않아요 어떤 나라인데 평균으로 바뀌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 안 돼요 최대예요 소도 아니고 이게 상단부가 하단부로 되면 안 되고 하단부가 상단부로 되면 안 되고 있죠 어? 그건 중앙이에요 연올때는 토지사에 고조가 없다면 그냥 중앙에 중앙이 아니라 바깥면 이런 거 틀린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쌍가루 4번 있죠 지상경계의 위치 표시등 그래서 자 거기 쌍가루 4번도 별표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뭘 만들었냐면 지상경계점 있죠 2번에 줄쳐보세요 뭐라고 지적소관청은 토지 등에 따른 지상경계에 동그라미 치고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요 자 시험 문제 뭐라고 경계점 차폐등부라고 써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상경계인데 무슨 경계점 차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자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어 그래요 등록사항 그게 중요해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별표해 두시고 별표해 두시고 그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지상 자 누가 소관청이 뭘 작성하는데 지상경계점 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요 자 땅 위에 지상의 경계점이 뭐라고 등록부다 누가 관리한다고 소관청이 그러면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자 등록사항은 뭐냐 등록사항 뭐가 등록되어 있냐 등록사항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일단 소재지번이 있죠 소재하고 뭐라고 이 땅이 어디에 있고 땅 번호가 어떻게 된다 소재지번이 공통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물론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법에서 요구하는 지속공부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기타공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공부다 그럼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소재지번이 있고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자 실제 있죠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에요 공부사항 뭐라고 공부사항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지목과 지목과 실제 실제 뭐라고 사용 지목이 있어요 자 실제 사용 지목이에요 실제 이용 지목 실제 사용 지목이에요 자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실제 사용 지목 이용 지목 자 이용 지목이라고 할까요 법대로 이제 하게 되면 실제 뭐라고 이용 지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다 이제 뭐라고 경계점이니까 경계점이라는 단어를 이제 앞에 써놓고 자 외우자는 뭐라고 위사종의 위사종의 좌표다 이렇게 외워보자 위사종의 좌표다 자 그럼 위사종의 좌표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위사종의 좌표가 뭐냐 위사종의 좌표가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위가 뭐냐 하게 되면 경계점이 뭐라고 위치에요 경계점이 뭐라고 위치입니다 위사종의 좌표 위사종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점의 위치 그 다음에 경계점이 뭐라고 사진파일 경계점의 종류 자 그 다음에 경계점은 뭐예요 좌표 있죠 경계점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좌표 등록부 수반지역에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다 따서 위사종의 좌표 위사종의 좌표 위사종의 좌표다 종사관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종사관 종사관 했죠 그래서 종사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장금이 얘기했을 때 장금이 무슨 드라마 있을 때 그 장금이를 지켜준 사람이 그 종사관 조선제 시책인데 종사관 그러니까 관자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를 했어요 위사종 좌표 위사종 좌표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위사종의 좌표다 그렇게 좀 받으시고 자 좀 좀 등록사항이라도 좀 외워달라 등록사항 자 이거는 작년에 나와서 올해 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그래서 가장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 자 경계에서는 잘 나온 부분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지목하고 경계 나왔죠 이제 네 군데 집원하고 지목하고 경계하고 면적 네 군데가 다 나올 때 됐는데 자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지목은 집원하고 집원하고 뭐예요 집원하고 지목하고 면적 나오면 이 경계가 안 나올 수 있는데 혹시 몰라요 모르니까 봐두잖아요 자 그 다음에 41쪽에 보시면 쌍가로분 분할했다는 지상경계 있죠 자 이거 별표합니다 별표해 주시고 자 이거는 뭐예요 한 문제짜리로 나오지 않더라도 혹시 중간에 끼어들지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토지를 분할할 때 이런 식으로 토지를 뭐할 때 토지를 분할할 때 자 이렇게 뭐예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분할시 건물에 뭐라고 토지 분할시 자 이런 식으로 뭐할 때 토지를 뭐할 때 토지 분할시 토지 분할시 원칙 뭐에 걸리지 않는다 건물에 뭐라고 건물에 뭐하지 않게 건물에 뭐예요 걸리지 않게 한마디로 뭐예요 걸리지 않게 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뭐라고 자르지 않는다 않게 분할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건물을 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건물을 뭐예요 건물에 건물에 걸리게 건물에 걸리게 하는 게 있다 아니죠 그래야 그게 몇 가지가 있냐 건물에 걸리게 하는 게 그게 네 가지가 있다 아니죠 그 네 가지가 건물을 뭐할 수 있다 아니니까 잘라서 이렇게 분할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예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외가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뭐라고 판사가 판사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판사가 도도하다 자 외우자는 얘기예요 판사님이 도도하죠 판사가 도도 왜 그 재판 같은 거 하게 되면 거의 몇 시간씩 앉아와서 뭐예요 자 뭐하고 이거 판결 내리고 하잖아요 지금 자 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지역이 있고 도시군 도시군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건물을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결 받고 자 뭐 했어요 건물이 내 뭐예요 건물이 내 토지를 뭐해서 내 토지를 침범해갖고 건물을 졌어요 그럼 만약에 자 합의가 되면 내 땅을 사갖고 분할해서 그런 두고 있지만 건물을 잘라야 되겠죠 그만큼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잘라서 하는 비용 비용이나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그 건물을 뭐예요 운영하는 비용이나 건물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비용하고 봐서 자르는 것이 또 합당하다면 자를 수 있는 것이고 자 내 다음 다른 다른 사람의 토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뭐예요 건물을 자르는 자르는 것이 더 피해가 막심하다면 건물을 뭐예요 토지를 분할해서 사과라는 이런 식으로 판결받으면 뭐예요 자 그 판결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 공공사업이 뭐예요 공공사업 자 사학도 사학도 철천제 구의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사학도 학교를 자 사학교 사학도 사학도 철천제 도로를 만약에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자 그 지방의 도로가 이렇게 뭐예요 자 이쪽에는 뭐예요 자 따닥따닥 상가 건물이 있고 이쪽에는 상가 건물이 두 개만 있어요 건물을 도로를 넓혀야 하게 되면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래서 만약에 그런 지방 같은 데 가오게 되면 이 건물이 자 이 사용가치가 나머지 건물이 사용가치가 있으면 리몰레딩 하잖아요 서포트 세우고 나서 다시 이제 규모가 작게 만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공공사업 사학도 철천제 구의수 거기 서 있죠 자 거기 41쪽에 니은번에 공공사업 있죠 사학도 철천제 이런 지목으로 되는 토지 이런 지목인 토지를 분할할 때는 자 뭐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 그 분할했다는 지상경계 건물을 자를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금 관리계획 따라서 뭐예요 할 때는 도시도시 나오면 아 건물을 자를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좌표는 신경쓰고 없고 어디에 이제 44쪽 면적 나오죠 면적이 중요해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두 가지만 일단 두 가지예요 크게는 면적 식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있죠 그 다음에 단수처리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의 면적이라고 하게 되면 자 44쪽입니다 면적이라고 하게 되면 공부에 등록된 필지에 공부에 등록된 필지에 수평면상의 넓이 동그라미씩 뭐라고 수평면상의 넓이예요 수평면상의 넓이 단점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의 지적을 주로 사용하므로 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도면상에서 측자 측량에서 경계점 좌표 높은 수반지역의 면적은 좌표로서 계산한다 일단 거리는 현장 가서 직접 거리 계산을 해요 거리 계산을 해와서 그 뭐예요 자 측정부를 가지고 도면상에서 뭐예요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 이 뭐예요 땅값이 싼 데는 뭐예요 자 전자면적 측정기구 비싼 데는 좌표면적 계산부 그렇게 45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쌍가루 3번 면적 측량 방법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좌표면적 계산부 줄 치세요 좌표면적 계산부 자표면적 계산부 그래서 좌표면적 계산부 은 어디에서 좌표면적 계산부 면적 측량은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해서 필지의 경계점을 경계점 좌표높으로 등록하는 지역 땅값이 싼 지역이죠 그 땅값이 싼 지역은 전자면적 측정기에요 근데 사람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비싼 지역은 좌표면적 계산법이고 싼 지역은 뭐에요 전자면적 측정기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일단 44쪽에 거기 쌍가루 1번 별표 하시고 뭐부터 먼저 보자고 면적이란 단어가 눈에 띄면 첫 번째 볼상 우리가 이제 수평면상의 넓이인데 면적 측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부터 살펴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적 측량 자 이렇게 뭐에요 면적 뭐에요 면적 측량 측량 뭐에요 대상 있죠 대상 아닌 것에서 몇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기회해 두시고 그게 뭐라고 합병 합병하고 지목변경 있죠 이 지목변경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보자 자 뭐하고 뭐하라고 합병하고 지목변경은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우리 간평 문제에서 봤던 얘기인데 거기 뭐에요 자 그 쌍가루 2번에 면적 측량 대상 그래서 그 동그라미 사본 있죠 경계보건이나 지적현황 측량에서 면적 측량이 수반된다 그랬죠 동그라미 치고 면적 측량이 수반돼요 면적 측량이 수반하니까 면적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없이 그냥 경계보건이나 현황 측량은 면적 측량을 안 해요 항상 수반한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 밑에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에서 합병 지목변경 있죠 그 다음에 도면에 제작성은 신경 쓸 거 없고 경계보건이나 현황 측량은 뒤에 무슨 말이 없어요 면적 측량이 수반된다는 말이 없으면 측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현황 측량 경계는 경계를 복원한다는 얘기고 다툼이 있으니까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시험 문제에 용어가 나왔어요 건물을 질려면 지상 위에 짓다 보니까 내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건지 건물이 남의 땅을 침범하는 건지 현안동을 짰어요 그래서 현황도는 자 어디에 현재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건물의 현재 상황이 지속도나 이미야도의 지속도나 이미야도의 다른 뭐예요 도면상의 다른 경계에 대비해서 자 어디 안에 이렇게 뭐예요 자 도면에 대비해서 자기 땅 안에 이렇게 뭐예요 건물을 세웠는지 남의 땅까지 이렇게 침범했는지 건물의 바닥 위치를 표시하는 거 그게 바로 현황이에요 현재 건물의 현황이란 단어가 나오면 현황 측량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계부원이나 현황 측량은 뭐예요 면적 측량이 수반될 때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지 자 그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별표해 두시고 꼭 보자니까 자 그 다음에 45쪽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거기 땅가루 4번 있죠 면적의 끝수처리예요 면적의 뭐라고 끝수처리다 그 면적의 끝수처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아니게요 면적의 뭐라고 면적의 끝수처리다 자 끝수 뭐라고 끝수처리에 관한 얘기도 아니죠 면적의 끝수처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에코인데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땅값이 싼 땅은 11m 11m 하면 곱하게 되면 121제곱미터예요 똑같은 끈기라 해도 뭐예요 땅값이 비싼 적은 좌표를 이용하니까 자 이게 뭐예요 11m 11cm 11m 11cm 곱하게 되면 123.4321이에요 그러면 축척이 얼마 축척이 500분의 1은 500분의 1이라고 나와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라고 경계점 이렇게 뭐예요 경계점 자표 등록부 있죠 자표 등록부 수반지역이에요 수반지역 아니면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하는 지역이에요 아니면 지적 확정 측량 지적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 지역이다 자 이런 지역은 뭐예요 이런 지역은 축척이 얼마예요 축척이 자 500분의 1이에요 자 이런 지역과 600분의 1 지역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어디까지 소점 0.1제곱미터까지 공배 등록을 해요 0.1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0.1이니까 소점 아래 한 단위죠 소점 아래 한 단위까지만 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그러면 0.3일이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끝을 처리해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어디 축척이 500과 600이 아닌 자 시험 문제 1000분의 1 그 다음에 1200분의 1 그 다음에 2400분의 1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400분의 1 그 다음에 자 어디 3000분의 1 있죠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 그래서 장례시험에도 자 뭐가 나왔냐면 다음 지역 지적도는 6개 다 써요 500, 600, 7개, 5개, 7개 다 써요 임야도는 2개만 써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3000과 6000 이 두 가지만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임야도는 임야도 임야도 222 임야도니까 2개만 써요 임야도는 2개만 쓴다 그 이 지역은 뭐예요 1제곱미터가 최소 단위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자 한 3년 전에는 600분의 1 지역에서 면적이 뭐예요 0.050제곱미터가 나왔다 얼마로 등록하느냐 0.1도 안 되죠 0.1도 안 되면 뭐로 해야 돼요 0.1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축초기 1200분의 1 지역에서 4회 때예요 되게 오래됐죠 4회 때 뭐 최근에도 뭐예요 한 번 자 26행과 7행 때도 한 번 등장했는데 자 이 지역의 면적이 얼마라고 0.4제곱미터가 나왔어요 최소 면적이 얼마라고 1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 하게 되면 자 이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이 지역의 면적이 경계점 좌표급 수반지역이에요 지저학점 식량 면적이 얼마 예컨대 340 뭐예요 345점 뭐예요 5점 345점 자 그 5 뭐예요 5제곱미터 단점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끌어야 되겠죠 그 뒤에 0.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가는 세금 많이 걷으니까 올리고 싶어요 왜 올리면 6이 되니까 0.1만 하더라도 명동 땅은 뭐예요 자 1억에 그러면 자 만약에 올리면 안 되니까 국가는 올리고 싶고 사람들은 내리고 싶으니까 이게 만약에 뭐예요 소점 아래 소점 한 단위 이 숫자가 자 이런 식으로 뭐라면 홀수예요 자 1,3,5,7,9 그러면 이제 올리자니까 홀수니까 왜 0점으로 올려서 6으로 하고 만약에 이게 0이나 짝수예요 짝수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국가는 올리고 싶고 국민은 내리고 싶으니까 국토교통부 지정원부 담당 국장하고 시민단체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자 공청회를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그래서 자 이게 만약에 뭐예요 이게 1,3,5,7,9 홀수라면 뭐예요 홀수니까 외로우니까 붙이자는 거예요 짝수로 만들어주자 근데 이게 짝수면 뭐예요 괜히 또 끼어들어가면 안 되니까 버리자는 거예요 내리자 그런 얘기 얼마로 한 거예요 지금 345초기하면 이게 얼마로 한다고 345.5 얼마 6제곱미터 이런 얘기 이렇게 등록한다 홀수면 버리고 올리고 짝수면 뭐라고 버리자 마찬가지예요 얼마 근데 400 뭐예요 56.5제곱미터 다 하게 되면 끊었죠 이게 짝수죠 버리라니까 456으로 등록한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 하게 되면 이거 초과죠 얘 건데 400 뭐예요 56.5일이다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 끊죠 0.05가 아니죠 5일이든 뭐예요 5일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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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크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짝수 올 수 안 따집니다 무조건 올려야 돼 이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560 뭐라고 567.5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어야죠 0.5가 아니라 0.5죠 이건 뭐예요 짝수도 올 수도 무조건 뭐하자는 게 올려서 8로 하자 이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내년에 작년에 나올 것 같은데 한 2년 동안 안 나왔고 또 나와요 올해 시험에 또 나오니까 이거는 필히 좀 암기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자 상괄호 4번이 자 그 얘기해 지금 1번 지적도 축적이 경계점 좌편으로 시행기업과 500분의 1과 600분의 2죠 0.1 제곱미터까지 등록하고 0.1이 안 되면 0.1로 한다 0.1이 안 되는 게 0.050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니은 0.1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경우에 끝수가 0.05일 때는 끝수가 뭐예요 자 그 0.05일 때 0.05를 초과해서 초과하면 올리고 자 세 번째 유형이죠 미만인은 뭐예요 자 초과하면 올리고 0.0 미만일 땐 버린데 0.5일 때는 구하준 끝수가 뭐예요 홀수일 때는 올리고 짝수일 때는 뭐한다니까 버린다 버린다 유형이 몇 가지라고 세 가지다 아니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46쪽에 자 그 첫 번째 위에 있는 문제는 지저각정 측량이니까 땅값이 비싼 지역이죠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요 730점 이렇게 뭐예요 730.45제곱미터가 나왔어요 땅값이 비싸니까 여기까지 끊죠 이게 뭐예요 짝수죠 버린다 이게 730.4단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600분의 1 아까 봤죠 600분의 1 얼마도 안 돼요 0.050이니까 0.1도 안 되죠 얼마로 하라니까 이거 0.1로 하라니까 0.1 그래서 몇 번이 거기 3번 0.1로 한다 그런 얘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유형이 세 가지니까 기억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측량 대상이 아닌 거하고 뭐라고 면접 끝수처리 두 가지를 좀 봐주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봐주시고 자 요번 시간에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